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국이 가나의 3대2로 짐으로써 월드컴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번 경기의 열쇠는 드라마틱한 엔딩이 불공평했다는 평이 대세입니다. 미국도 내일 이란과 서로 이겨야 하는 경기를 치릅니다. 경기 전에 미국 축구연맹이 트위러에 이란 시위대를 지지하는 뜻으로 이란의 국기를 상징은 빼고 올려 이란이 미국을 출전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먼데이로 올해 하루로는 온라인 상에서 가장 큰 소매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값 인하가 이미 시작됐고 일부 전문가는 주택값 붕괴를 예상하지만 대부분은 조정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격렬한 시위대가 시진핑은 물러나라고 외칩니다. 코비드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인데 상하이나 베이징은 물론 청두, 우한 등 다른 도시에서도 격렬해집니다. 그에 비해 영국에서는 여왕의 시녀에 대한 개념을 바꿔 직책 이름을 대기 중인 여성 대신 여왕의 동반자로 바꿨습니다. 왕실의 현대화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활화산인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있는 마우나로아가 84년 이후 처음 화산활동을 어젯밤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든 강아지를 위한 비디오 게임이 나왔는데 강아지의 뇌활동을 도와준다는 농담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새벽에 저도 출근해서 일 좀 하다가 5시부터는 저희 아침 뉴스 팀도 그렇고 또 새벽에 진행하는 김현지 씨도 그렇고 이건 뉴스를 준비하는 것인지 방송을 준비하는 것인지 월드컵에 전부 초점, 촉각이 곤두서서 그렇게 월드컵을 보면서 뉴스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날은 월드컵 섹션이 저도 오늘의 미국이 1, 2, 3, 4, 4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지만 한 개 섹션 정도밖에 더 보도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국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온통 그 촉각이 곤두섰는데 이건 정말 제가 필요 없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국이 가나의 3대2로 짐으로써 월드컵 진출이 16강이 불가능해진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11시에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경기가 있고 그 경기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로서는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너무 많죠. 한국이 최초로 조규성 선수가 월드컵에서 두 골을 넣었고 그리고 마스크 투혼에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를 진작에 투입하지 등등등 레드카드를 받은 벤투 감독도 있었고요. 이런 모든 얘기가 있지만 결론은 한 두세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마 새벽에 경기를 보지 못하신 분들, 아침 뉴스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고 직장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아직 출근 시간이 조금 늦으신 분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열광적인 게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도 이겨야지 됐고 한국도 이겨야지 됐기 때문에. 한국은 피파 랭킹은 가나보다 훨씬 높지만 왜냐하면 가나는 이번에 월드컵에 출전한 팀 가운데서 제일 꼴찌인 61위, 한국은 피파 랭킹이 28위이지만. 그렇지만 가나의 경우는 이번이 네 번째 경기 출전이고 지난 세 번 동안에 두 번을 한 번은 16강, 한 번은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도 한국 월드컵을 유치했을 때는 4강까지 갔지만 가나가 피파 랭킹이 61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빨리 발전을 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축구 역사가 그렇게 긴 월드컵에 대해서 한국도 열 번째잖아요. 그런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빨리 가나가 성장을 하고 두 나라 전부 이겨야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정말로 열광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시각으로 본 축구가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축구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한국이 수많은 코너킥 기회가 있었고 손흥민이 정규적으로 이 볼을 잡도록 열심히 했지만 수비가 쉬지를 않잖아요. 가나가 수비도 강한데 그 기회를 탁탁 막아버리고 잘라버리고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하다가 아침 뉴스 하는 김윤정 앵커가 아니 벌써 두 골을 넣었단 말이야 이건 너무 심각한 것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처음 10분 동안 경기 시작하고 가나가 골을 두 개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기도 꺾이고 복귀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복귀를 하더군요. 한국의 득점왕 조규성이 3분 사이에 두 골을 넣어서 2대2가 됐습니다. 경기 시작하고 61분 만에 동점이 된 겁니다. 관중석을 보니까 우는 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선수 가운데서도 눈물을 보이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세가 한국 쪽으로 갔죠. 그런데 그리그리 하다가 아주 인상적인 쿠더스가 세 번째 슛 결정적인 슛을 날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국이 계속 기회를 노렸지만 10분 추가 시간에도 결국은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한국이 컨트롤한 것 공, 점유율, 득점 기회도 많았지만 기회가 한국에 있었던 게 분명하지만 마지막 10분 추가 시간에 그 드라마틱한 엔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모셔널한 순간 마지막 그 피스를 불 때까지요. 그때 이 파울러 벤토 감독이 영국 심판이 원래 심판이 좀 아주 공평하지는 않다. 늘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앤터니 그 테일러가 코너킥을 허용을 안 하니까 이 벤토 감독이 그걸 항의를 했죠. 항의를 하니까 심판에 항의한다고 레드 카드를 줬습니다. 다음 경기에 이 벤토 감독 못 나갑니다. 그렇게 퇴장당하자 그리고는 이제 피스를 불고 한국 선수들이 땅바닥에 털퍽 주저앉았잖아요. 그 장면을 영국의 bbc 방송이 정말 쓰러지고 피스를 불고 벤토 감독 퇴장당하고 하는 장면을 이모셔널한 한국으로서 굉장히 이모셔널한 장면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세르지오 코스타 부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코치가 코너킥의 기회가 있었는데 심판이 그 기회를 빼앗았다. 파울러 벤트가 반응 그렇게 반응한 건 당연하다. 내가 옆에 있었는데 사나운 거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심판의 부적절함을 말한 거다. 공정함과 끝까지 투혼을 발휘해서 싸우고 나서 기회를 빼앗긴 사람 빼앗긴 팀으로서 노멀한 반응이다. 모든 걸 다 했는데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겨서 진 팀의 감독으로서 당연한 반응이다. 굉장히 슬펐고 정의가 부족했다. 주저스티스가 그 필드에서 부족했다 하는 게 이제 부코치의 얘기입니다. 한국 선수들 영혼을 바쳤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순간에 가나의 응원팀이 열렬하잖아요. 늘 처음부터 끝까지 막 열렬하게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은 대한민국 정말로 몇백 명 되진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응원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가나는 너무나 너무나 즐거워했죠. 그래서 한국이 우루과이와 무승부 해서 1점. 지금은 이제 점수가 없이 여전히 졌기 때문에 1점. 12월 3일입니다. 포르투갈과 최종전에서 그때 이제 무조건 한국은 이겨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두 조의 경기를 봐야지 됩니다. 오늘 아침에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1시에 경기를 치르니까 이걸 보고 한국이 일단 최종전이 남아있으니까 그때 이제 포르투갈과의 최종전에서 이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보다는요. 가나는 포르투갈과 3대2로 졌고 그런데 한국의 3대2로 이겼기 때문에 승점이 3점입니다. 한국은 지금 승점이 1점이고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H조가 포르투갈이 FIFA 랭킹 9위, 우루과이가 랭킹 14위, 한국이 28위, 가나가 61위입니다. 지금 승점 자체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한번 그 승점을 보면 당연히 포르투갈이 제일 승점이 높은 게 당연하고요. 왜 이렇게 이게 먹지를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포르투갈이 승점이 제일 높고 3점 가나도 3점 똑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우루과이와 한국은 각각 승점 1점 1점씩입니다. 주말에도 아주 중요한 경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의조의 카메론과 세르비아 3대3으로 비겼고 주의조의 브라질 대 스위스 오늘 또 즐거운 축구 뭐 해주겠죠. 그리고 미국이니까 미국을 보겠습니다. 한국도 가나와의 전에서 이게 끝난 건 아닙니다. 한국이 월드컵 16강에 어렵게는 됐지만 미국도 한국처럼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하게 압박감을 느끼고 경기를 해야지 됩니다. 이란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이겨야지 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의 축구연맹이 이란에서 9월 달에 22살의 한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안 썼다고 경찰서에 갔다가 숨지고 지금까지 계속 시위를 하고 있고 이란 축구팀도 국가에 대해서 거부하는 항의하는 몸짓으로 국가가 울려퍼져도 국가를 한 경기에서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미국의 축구연맹이 그 시위대를 지지하는 뜻으로 토이러의 이란의 국기 그 가운데에 어떠한 그 이란 공화국의 상징이 있잖아요. 뭐 신 이외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뭐 상징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것은 쏙 빼고 그냥 색깔만 나타내는 이란 국기를 시위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은 지지해야 돼 국가 자체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걸었다가 내렸습니다. 24시간 이내에 내렸는데 그랬더니 이란이 아니 미국은 이거 피파 규정에도 위배된다. 어떤 나라의 국기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당장 내일 이란과의 경기부터 10경기를 미국은 출전을 금지시켜야지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뭐 이란에서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월드컵에 출전한 많은 유럽 선수들도 이란 정부에 대해서 시위하는 여러 몸짓을 보여주고 있고 이란의 그 수프림 리더의 조카인 그 파리데 모라드라니도 이 사람이 이제 인권운동가고요. 이란 정부와 다들 관계를 끊어라. 다른 나라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이란이 뭐 꼭 잘하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한 것고 이 상황에서 내일 미국도 이란과 경기를 치르니까 압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란도 이겨야지 되는 경기고 미국도 이겨야지 되는 경기입니다. B죠. 잉글랜드, 이란, 미국 그리고 웨일즈인데 미국 대 잉글랜드는 뭐 스코어 없이 비겼고 미국 대 웨일즈도 비겼으니까 미국은 둘 다 비겼어요 지금. 그리고 잉글랜드 대 이란은 6대 2로 잉글랜드가 이겼고 이란 대 웨일즈는 2대 0으로 이란이 이겼습니다. 내일 그래서 이란과 미국, 미국과 이란, 웨일즈와 잉글랜드도 동시에 내일 아침 11시에 경기가 치러지게 됩니다. 지난 주말에 자이언트 독일과 스페인이 경기를 치러서 독일은 FIFA 랭킹 11위고 스페인이 FIFA 랭킹 7위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독일이 졌지만 스페인에는 1대 1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은 독일에는 이겼지만 코스타리카와 0대 1로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는 이제 아웃됐습니다.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의 4대 1로 지고 나서 아웃됐고 모로코가 벨기에를 이겼어요. 모로코가 벨기에를. 벨기에가 지금 FIFA 랭킹 2위 아닌가요? 벨기에가 브라질 벨기에 2위 맞죠. 3위가 아르헨티나고 4위가 프랑스고 5위가 영국인데 그런데 아니 지금 벨기에를 이겨버렸기 때문에 대단한 이것도 모로코가 이겼으니까 대단한 이변이다 하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벨기에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벨기에 본국에서 자동차에 불을 저지른 불을 지른 그런 사람도 있고 모로코가 몇위든가요? 모로코는 적어도 20위 안에는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20위 안에는 들지 않는데 아무튼 2위인 벨기에를 이겼으니까 포르투갈 대 한국도 12월 3일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헨티나를 이겼지만 사우디도 그 이후의 경기는 졌습니다. 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월드컵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들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애국심을 많이 길러내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어쨌든 심판의 마지막 코너킥을 허용하지 않은 그런 것이 굉장히 끝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아마 앞서 말씀드리면서 브리핑하면서 빠진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중간중간 기회 봐가면서 전해드리고요. 일단은 오늘이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소매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먼데이에 관한 것, 주택시장에 관해서도 계속 꾸준하게 이런저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모로코가 벨기에를 이겼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로코가 피파 랭킹 22위네요. 22위가 2위인 벨기에를 이겼어. 벨기에가 국민들이 엄청 화가 나서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그랬다고 하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르헨티나를 이겼지만 폴랜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또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요. 블랙프라이데이 토요일까지 이어졌고 그 전부터 블랙프라이데이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토요일은 또 스몰 비즈니스 데이라고 미국에서 또 하나의 이름이 붙었었던 그런 날입니다. 오늘이 이제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날. 직장에서 고용주들은 신경을 많이 쓰시겠는데 오늘 직원이 일을 하는 거야?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는 거야? 컴퓨터 앞에 앉아 있기는 하는데 어쩌다가는요. 본인 할 일, 고용주의의 기대 이상으로 할 때는 가끔은 이런 자유도 주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성이 오히려 오를 수도 있죠. 아차 미안한데 내가 빨리 이걸 했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지 하고 어차피 할 일은 다 할지도 모릅니다. 소비자가 땡스기빙 데이에 52억 9천만 달러를 썼답니다. 1년 전보다 2.9% 늘어났으니까 액수로 이 정도 되니까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컸으니까 91억 2천만 달러가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그때는 이제 주로 전자제품이 주가 됐고요. 사이버 먼데이는 지난해보다는 아마 5.1%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112억 달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구 같은 것 그리고 컴퓨터가 주가 되고 그래서 많은 업소에서 여러분들 한인 업소들도 오늘 사이버 먼데이로 하시는 곳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한인 업소들보다는 역시 미국 업소들이 사이버 먼데이를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시는 아마존이라든가 타겟 월마트 무슨 코울 같은 것 베스트 바이 전부 사이버 먼데이 오늘 시작한 게 아니라요. 토요일부터 시작한 곳들도 있고 이 코울 같은 경우는 25달러 이상이면 배달도 무료로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게 있었다면 아마 이런 때 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한국일보에도 광고 나지 않았을까요. 한인 업소들 자세히 또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의 광고를 들으셔도 훨씬 광고도 정보일 때가 많죠. 특히 이런 때는 그리고 이제 한국일보 신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시장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시장이 주택값이 내려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고 있고 일부 경제 전문가는 이제 집값이 눈에 띄게 내려갈 것을 예상을 한다라고까지 본인의 이름을 걸고 회사에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회사와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지금 기존 주택 판매가 9개월 연속 현재 내려가고 있고 주택 판매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단독주택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공급이 조금 늘어났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이유야 가장 큰 게 모기지 이자율이 30년 고정이 평균 7% 정도 되니까 그래서 대규모 주택시장 침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이 상황을 한 줄로 말하라면 가격 붕괴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원래 집값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느냐 여기서 플랫하다든가 오르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4%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6월달 피크 때보다 한 20% 정도는 곧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요. 최근까지 경제 전문가들이 주택시장의 슬럼프를 많이 얘기를 해왔었는데 수요가 줄어들어도 이자율 때문에 줄어드는 거죠. 그래도 아직은 충분한 바이어가 있다 해서 대단히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바로 이코노미스트의 몇 개월 전에 예상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집값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팬데믹 시절에 올랐으니까 그 올라간 것을 보정하는 그런 정도지 폭락은 아닐 것이다. 대단히 크게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아마 제가 보는 한에서는 CNBC나 아주 유명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전문 그 같은 매체 내지는 기관 내지는 컨설팅 회사에서 보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2008년이라든가 2009년 그 같은 붕괴는 없을 것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택을 새로운 사려고 하는 사람 그 홈바이어가 되려고 하는 사람 지금 이제 사려고 하는 사람 바이어보다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훨씬 훨씬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미 낮은 이자율로 주택을 페이먼트 할 능력이 충분히 있고 또 뭐 팔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2008년 2009년과 같은 주택시장 붕괴는 없을 것이다. 재난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제가 주택시장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이 전체적으로 요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전에는 뭐 60%까지도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한국 분들은 50%가 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하고 주택하고 상관이 없지 아니면 내가 미래에 가능성이 있는 바이어 정도는 되지만 지금 당장 아니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면 제가 왜 주택시장의 흐름을 오늘의 미국에서 자주 보도를 해드리겠습니까. 주택시장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재정마켓과도 연결되어 있고 주택시장이 활발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가게를 열고 하지 않는 그런 집을 수리하시는 분들 여러 많은 컨트랙터들도 계실 테고 집을 꾸미고 하다못해 어떤 한인 물건 많이 뭐 기프트용 물건을 파는 그런 곳에서 집 향기 좋으라고 손님 초대할 때 초라도 초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요즘 좋은 거 냄새가 좋은 거 냄새 좋고 사람들이 다 저초는 좋아 그 흐름도 잘 안 나면 몇십 달러 하던데요. 병에 들어있는 거 그런 소매업소와 다 연관이 되잖아요. 손님 초대하면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서 음식도 음식 재료도 사서 해야지 되고 그릇도 좀 예쁜 것으로 해볼까. 그래서 주택시장이라는 것은 꼭 주택시장 그 안에 박스 안에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경제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주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재난은 아닐 정도다. 주택값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이게 대세로 보입니다. 경제 뉴스 오늘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에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속보가 나왔는데 카니에 웨스트 래퍼 예라는 이 사람이 지난주 화요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에 가서 큰 파티가 있었습니다. 디너. 거기에 가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나의 내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 부통령 후보가 돼주겠느냐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발대발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노발대발만 한 게 아니라 카니에 웨스트가 함께 간 동행한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주말 내내 텔레비전에서 월드컵 이외에는 전부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얘기였습니다. 24살의 젊은인데 닉 프렌테스라고 이 사람은 본인의 그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프렌테스 씨가 공개적으로 홀로코스트가 언제 있었어? 그걸 부정을 하고 백인우월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같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집에서 디너 파티를 했다 하니까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한 겁니다. 유대인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설명 안 드려도 홀로코스트가 없었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는 트루스 소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쓰는 그곳을 확인을 못 해봤는데 나는 그 사람이 오는 질도 몰랐고 누군지도 몰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싹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말하자면 자문 이런 사람도 무슨 소리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프렌테스와 얼마나 즐겁게 일을 했는데 왜 프렌테스라는 젊은이가 아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월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트럼프 월드의 사람들 그 지지 기반 이런 것을 너무 잘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흥미로워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밥 먹고 하고 나서 나 몰라 그 사람이 누군데 나 몰라 하니까 지금 공화당에서는 알칸소에 물러나는 주지사를 포함을 해서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그게 말이 돼?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말이야 데려다가 같이 밥을 먹고 몰랐다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미리 다 그 보안 같은 것도 있고 체크리스트가 있을 텐데 막판에 아무런 예고 없이 주최 측에 얘기도 안 하고 그 사람을 데려갔겠습니까? 백인 우월주의자를 반유대주의자를 그냥 아무런 공지 없이 데려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또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도 선거에 나간다고 했고 그러니까 악시오스가 한 공화당 하원의원 스물몇 명에게 전화를 해보고 상원의원에게도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무반응이랍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힘이 중간선거 이후에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두려운 거죠. 그런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같은 사람들 알칸소의 아사허친슨 같은 주지사 지금 이제 물러나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것을 무시해라라고 하지만 이건 무시할 게 아니다. 이러한 일에는 대응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하원의원 가운데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예비선거에서 떨어지고만 류이스 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그리고 떨어질 것 알고 나가지 않겠다고 한 그런 이제 일리노이가 지역구인 또 다른 의원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아담 킨징어 의원 같은 경우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하와이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하와이 빅아일랜드 주변 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공지를 받으셨을 텐데 화산 조금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강아지 강아지 너무 예쁘죠. 너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깜찍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잖아요. 그 강아지의 치매를 막기 위한 프로그램이 나왔더니 사람들이 와 하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막 지나치게 덥다 하면 이거 지진하고 걱정하잖아요. 하와이에서는 이제 그 집안 아래에서 지진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하면 화산 분출하는 것 아니야 뭐 그런 얘기들 하실 텐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활화산 아직 죽지 않은 활화산 가운데서는 세계 최대 규모라는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있는 마우나 로아 볼케이노가 1984년 이후 조지 오웰의 1984년이네요. 그때 이후 처음으로 화산 활동 분출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이게 벌써 지하에서 한 3년 동안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지하라기보다 그 아래서 아주 아주 깊은 아래서 지진 활동이 3년 계속 조금씩 조금씩 잊고 나서 확 이제 폭발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하와이에 계신 분들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이미 그 10월 달에 경고가 있었고 주민들이 위협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한 0.6cm 정도 그 정도의 화산재가 쌓일 수 있다 정도의 경고는 있고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뭐 라디오 들으시라 하는 얘기 나오고 있고 과거에 굉장히 그 다이나믹 했다면서요. 그래서 용암의 흐름의 위치와 어떤 진행이 빨리 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난해에 그 하와이 역시 그 빅아일랜드에 있는 킬라우에 화산도 폭발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뭐 주거 지역에서 폭발해서 한 700가구가 파손됐었는데 그런데 그 킬라우에보다 바로 이 같은 그 빅아일랜드에 있지만 그 마우나 로아가 더 크다고 하잖아요. 해발 4169m 하면 저는 항상 이럴 때는 한라산과 비유를 합니다. 아니면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있는 윌튼산과 비유를 하게 되는데 그 킬라우에 화산보다 훨씬 가파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용암이 가파르니까 더 빨리 흘러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950년대에는 84년 이전의 50년도에는 불과 3시간 만에 프리웨이 인근 24km를 쫙 용암이 이동을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뉴스도 이렇기 때문에 참 관계와 관계인 거죠. 하와이에 만약에 그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 않다 하면 많고 많은 뉴스 중에서 이 뉴스를 제가 구태여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비디오게임이 많은 강아지의 뇌활동을 돕는다. 그것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든 강아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국의 스타트업 회사 조이퍼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 뉴스가 오늘 아침에 미국도 흔들고 있습니다. 월드컵 정치 이런 뉴스 빼고 오늘은 정치라기보단 오늘까지는 좀 할러데이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이버 먼데이라서 그런지 이게요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화면이 있고 스크린이 있고 그 스크린을 강아지가 입으로 터치하든지 뭐 어떤 강아지에 따라서 혀로 터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스크린 자체는 방수가 돼야지 되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두더지 게임처럼 강아지가 뭐가 뿅 나오면 뽕뽕 해서 그것을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서로 경쟁을 하게 하고 그러면 뭔가 베네핏이 있어야 하겠죠. 성공을 하면 간식을 주죠. 간식을 주고 아무튼 여러 가지 추가 게임을 하는데 공동 창업자가 미국 언론과도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평생 게이머를 하는 그 덜심 아브라라는 그런 분인데 와이프하고 본인이 아무래도 게이머니까 그런 것을 할 때 보니까 강아지가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어? 이거? 하면서 개발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단순한 이 스크린 게임만으로도 강아지 한 300마리하고 늑대 20마리에게 이걸 실험을 해봤더니 그랬더니 그 인식 기능 우리 인간의 알츠하이머나 치매나 뭐 강아지나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뭐 종은 다 다르지만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다른 장난감이 해주지 못하는 것 나이든 강아지의 인식력을 자꾸만 자꾸만 생각을 하니까는요 그렇게 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게임이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이니까 나오고 나면은 점점 발달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강아지가 주인이 나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 같은 것으로 앱을 깔고 보잖아요. 그럼 주인이 언제 올까 해서 계속 문 앞에서 문을 긁어서 뭐 주인한테 야단도 맞고 또 그 문 긁는 걸 보고 아이가 엄마 기다리듯이 한다 하면서 밖에 나왔다가도 금방 들어가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강아지가 이제 비디오 게임에 그것도 얼마나 강아지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주인 안 쳐다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 강아지의 e-스포츠죠. 말하자면 이 온라인 상에서의 e-컴퓨터 상에서의 스포츠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아니 강아지를 이제 그 스크린으로 뭔가를 두더지 게임에서 자기가 잡으면은 뭐 간식을 주는 건데 그게 눈으로만 보는 거지 실제적으로 혀로 핥아도 맛을 느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강아지를 계속 게임을 하게 할까 그러면 이제 재밌게 하는 여러 가지를 아무튼 방법을 개발은 하겠지만 그렇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제가 오늘 같은 이것도 가디언인가요. 가디언 아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 가디언에서 기사를 봤는데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밥딜란이라는 가수 우리가 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존중하는 밥딜란이 최근에 이제 책을 쓰고 그 책 자신의 이제 노래 제목을 해서 쓰고 이걸 손으로 다 서명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5로 서명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어떠한 기구로 서명을 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게 다르다. 하고 나서 그런 것을 발견을 하게 됐고 해서 이제 이 밥딜란이 결국은 사과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본인이 뭐 볼티고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킴 노방 나오는 알프렌드 히츠고 감독의 현기증이 일어나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로펜 자동펜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누가 책에 서명할 때도 이거 손으로 한 겁니다. 침필입니다. 그런데 침필이 아니고 자동펜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브라질 축구는 좀 재밌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트릭도 있고 하니까 지금 브라질과 몇 분인가요 경기 스위스가 86분 42초 현재 브라질 한 골 스위스 0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1시에 정말로 중요한 한국이 속한 H2조의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11시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중국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는 것들은 여러분들 사흘째 이어졌고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중요한 것이 지역과 그리고 그들의 구호 원인 자체는 코비드 19으로 너무나 강하게 막는 그 정책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거였는데 거기도 역시 직접적인 원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위가 사람들이 본인들이 체포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도 이게 뭐 베이징 상하이뿐만이 아니라 막 시골로도 도시 인근으로도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시진핑은 물러나라 공산당은 물러나라 이게 불과 시진핑이 3회 연속 집권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있는 일입니다. 너무나 엄격한 코비드 19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요. 신장 지역의 우르무치 수도 우르무치에서 한참 서쪽이죠. 우르무치에서 아파트먼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파트를 떠나는 것을 막았다 뭐 거기에 뭐 한 사람이 확진자가 있으면 다 뭐 그쪽 지역을 폐쇄하고 하잖아요. 중국이 이거 시진핑의 코비드 19 뭐 완전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도 아파트를 떠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조 접근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구조 접근 자체도 방해했기 때문에 사망자와 부상자가 많이 나왔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부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파트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를 구하는 능력이 약해서 탈출 능력이 약해서 숨진 거지 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 우르무치에서 시작된 게 상하이로 베이징으로 청두로 또 코비드 19에 처음 발생지인 우한 광주까지 시진핑 물러나라 공산당은 퇴진해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까지 4만 케이스 넘죠. 중국도 특히 이제 광주 충칭시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진핑의 도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진핑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처음에 폐쇄한다.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민주주의에서는 미국에서도 싫어했고 그리고 영국에서도 처음에 안 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다가 할 수 없이 공공보건 때문에 폐쇄를 하긴 했지만 중국은 정말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데 마켓에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은 백신 접종 받은 사람들도 미국처럼 이러한 방식의 무슨 파이저나 아니면 무슨 모더나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나 모더나처럼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접종을 받은 게 아니니까 이게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 가둬뒀기 때문에 사람들이 면역이 약해진 거죠. 면역은 약해지고 이게 언제까지 갈 수는 없는 거죠. 지금의 추세를 보면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경찰이 어떻게 진압을 하는가 BBC 방송이요. BBC의 취재 기자가 그곳에서 취재를 하다가 중국 당국에 체포가 돼서 몇 시간 동안 발길질 당했다라고 BBC 방송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드 로렌스라는 기자가 그랬더니 또 중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기자가 시위대회 속에서 취재를 했잖아요. 취재를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코비드에 걸리면 어떡하는가 기자의 전염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우리가 가둬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몇 시간 만에 풀어주기는 왜 풀어주나요 그를 위해서 가두고 발길질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의 선택이 있겠죠. 젊은이 나이 든 사람들 무슨 공장 노동자 중산층 엘리트들 너무 지금 시위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중국이 굉장히 피파 랭킹도 아래고 하니까 월드컵에 출전하지는 못했지만 보잖아요. 보면 사람들이 마스크 쓰지 않고 다른 나라는 이러네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닌가 봐 이러면 안 되는 것도 도가 있는 거지 먹을 것도 없는데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이게 그런데 시진핑으로서는 꼭 본인의 코비드 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코비드가 더 많이 퍼지면 그리고 본인의 그 자존심 신뢰 같은 것 있잖아요. 우리 중국은 코비드가 이렇게 잘 막아졌어 하는 것이 깨지는 것을 중국으로서는 싫어하는 것이고 지금 천안문 사태 89년도요 1989년도 그때 이후에 또 2019년도 홍콩에서는 있었지만 이 같은 대대적인 시진핑 물러나라 공산당 물러나라 하는 시위는 없었다는 겁니다. 통제를 하려고 할지 통제하다가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천안문 사태가 그랬었고 강경하게 통제를 하면 오히려 누군가가 다치고 순교자가 생기죠. 순교자가 생기면 우르무치 그쪽 지역에서 아니 아파트에서 이렇게 우리를 못 나가게 했잖아 하고 막 화가 나는 것처럼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이제 세계가 보고 있는 것이고 며칠 앞으로 며칠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한 체제를 미국과 쌍두마차로 가고 있는 중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란과 중국을 말씀드렸는데 영국은 조금 달라집니다. 영국에서 카멜라 파커보우즈가 이제 여왕이잖아요. 찰스 3세 왕의 부인인데 왕실 전통을 깼습니다. 원래 이제 여왕의 주변에 6명의 말하자면 시종 비슷하게 보좌진이 있는데 Ladies in Waiting 대기하는 레이디들 이라고 붙인 것을 Queens Companions 여왕의 동반자로 바꿨습니다. 그게 이제 70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는 달리 현대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왕이나 주변 사람이나 조금 동등하게 리모델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들 아들 세대인데 달라져야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카멜라가 6명을 직접 선택을 했답니다. 본인의 아주 친했던 사람으로 강의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